여러분, 교회에 가면 11조를 내야 합니다. 11조라는 것은 나의 수입의 10%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십시일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그냥 내 수입의 10분의 1 정도 내서 도우자 이런 뜻 아니에요. 이제 성경에 11조를 내라. 11조 또는 11금을 내라.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11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잘 내면 복을 많이 주고 안 내면 복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11조가 진짜 그런 거라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11조는 잘 내면 복을 많이 주고 안 내면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여러분이 배우면서 이런 의문이 떠올라야 합니다. 11조는 왜 11조를 내야 복을 많이 주고 안 내면 복을 안 주냐. 그것은 조건적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가지시고 또 질문을 던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참 좋구나. 그러고 있으면서 또 목사님이 11조를 내야 복을 주고 안 내면 복이 없다.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새로운 깨달음. 이게 진리구나. 그래서 그 진리로부터 힘이 오는데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이 내가 알기에는 이건 조건적인데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이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손들어서 질문하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차원에서 그 질문을 써서 여기다 올려 두세요. 그러면 제가 그 질문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데 필요한 것은 질문을 던져야 되고 그리고 그 질문이 해결이 돼야 돼요. 제가 하는 말만 여러분이 계속 듣고 궁금한 것도 없고 그러면 잘 들은 것 같은데 결국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질문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11조가 그게 조건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11조를 내면 복을 주고 안 내면 복을 안 준다고 그렇게 가르치냐? 라는 질문은 반드시 던져 봐야죠. 그렇죠. 그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니까. 그러면 11조에 대한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하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의 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노라. 구청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라는 말의 뜻은 내가 창조자이기 때문에 온 우주는 누구꺼다? 내꺼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다 창조한 하나님 때문에 너희들이 가진 거나 또 너희들 자신, 너희들 몸도 다 내가 만든 거다. 그러므로 너희 모든 것은 나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통치하는 그 여호와가 선포한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참고해 드려. 이 때에는 상당히 옛날이니까 구약시대에 아마 화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11조를 창고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 11조를 갖다 낸다면 뭘 갖다 바치는 걸까요? 곡식이나 이런 농산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의 농산물의 10분의 1을 우리 창고에 들어 가지고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그니까 11조를 하나님 집 창고에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 문을 열고 우리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내면 복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안 내면 재미없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이것을 조건적으로 읽어버리고 11조를 내야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그냥 우리의 조건적인 구습대로 습관대로 오해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오해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회복되고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드려 봐야 여러분에게 아무런 덕이 결국 무슨 가르침만 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11조를 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암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이런 가르침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병원이나 다를 것이 없네요.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생기, 생명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생명 에너지의 본질은 아직까지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내면 복을 준다는 이 말이 조건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 그때 마침내 생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때 유전자가 켜져서 놀라운 자연 치유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조건적인데 이걸 어떻게 봐야 무조건적 사랑이 되나?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난 그런 말씀이 아니라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이 거짓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조건적으로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입니까? 그래서 상당히 마음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줄 한 줄을 좀 자세히 한번 보자. 그래서 제가 이미 설명한 대로 만군의 효과가 이른다. 이 말은 먼저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꺼다. 모든 것은 내꺼라고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달라 그러냐 말이에요. 말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은 내꺼고 나의 소유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통치하고 있다. 그렇다고 얘기한 하나님이 아, 11조를 청구해 드려. 그 다음에 이상한 말은 나의 집에 뭐예요? 양식이 있겨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양식이 떨어졌다네. 먹을 게 없대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 만군의 여호와가 양식이 없다. 뭐 같아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얘기 같아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 순간적으로 이거 좀 웃긴다. 말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코미디 하시나? 우리를 웃기려고 그러시나?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농담 같아. 하나님 집에 양식이 어떻게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들 수입에 10분을 안 갖다 주면 나는 밥 굶는다. 뭐 그런 얘기인데?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어떻게? 시험하여. 이건 무슨 말인지. 하여튼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망군의 여호와라. 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집에 양식이 없다. 이게 참 재미있는 말 같아. 이거를 여러분이 음숙하게 읽으면 그리고 이 말이 좀 모순이다. 좀 웃기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이 웃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건 좀...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우습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시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한 인간을 웃기고 싶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엄숙해요? 저는 웃기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웃기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정말 사랑을 품은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 웃게 해주고 싶지. 그렇잖아요. 미국에 제 손자가 하나 있어요. 이 녀석이 저를 부르기로 뭐라고 부르냐면 비행기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 일 년에 몇 번 못 만나요. 제가 워낙 바쁘게 온 대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그 손자를 보러 갔다. 그러면 꼭 비행장에서 만나거든요. 비행장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딸 집에 3, 4일 자고 손자하고 놀다가 3, 4일 후에 또 공항으로 와서 비행기 속으로 사라지고 많은 그런 할아버지니까 비행기 할아버지라고 영어로 에어플레인 그랜빠라고 불러요. 에어플레인 그랜빠라고 불러요. 에어플레인 그랜빠라고 불러요. 비행기 할아버지가 왔다. 이렇게 그런데 손자하고 말이 통해요. 영어로 영어로 통하긴 통하지만 뭐 그렇게 할 말이 별로 있어? 없어? 할 말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서너 번 밖에 없는 이 손자와의 이 기회를 통하여 이 손자가 나중에 자라도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참 사랑해서 그런 추억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제 선물 사다 주는 것 하고 또 뭐예요? 웃기는 것 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웃기려고 노래했어요. 아무 방법이 없으면 간지르라고 그래가지고 레슬링도 하고 그러면 얘가 또 깔깔 웃고 그래서 하여튼 웃는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왜? 내가 손자를 어떻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웃겨야 될 이유가 없어. 나는 매일 하다가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손자를 진짜 사랑한다면 손자가 할아버지를 웃길 필요는 없고 손자를 사랑하는 할아버지가 웃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연세대학교 배길 때 캠퍼스가 신촌이 있잖아요. 신촌 연세대학교 바로 옆에 이화여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즘도 그런 거 하겠죠? 아마 미팅이라는 거예요. 미팅이 뭔지 아세요?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생 하고 이화여대 약학과 몇 학년하고 그래서 만났어요. 그때 만날 때 짝을 어떻게 정해요? 제비 뽑았어요. 그 몇 번 짝이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겨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해야 돼요. 미리 쪽지를 써가지고 그 재밌는 웃기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때는 손바닥에도 쓰고 그렇게 가서 최선을 다해서 웃기려고 노력하죠. 마음에 들면 마음에 안 들면 천장 보고 바닥 보고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죠.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랑을 하면 상대방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그 방법은 웃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웃게 해주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 한국식 하나님은 너무나 엄숙하기 때문에 절대로 웃게 해 준 하나님이 아니니까 한국에 와서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웃기고 웃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생뚱맞게 들어요. 자 이제 이해가 갔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집의 창고에 십일조를 갔다 나와서 양식이 있게 하고 이 말은 솔직히 말해서 웃기는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기시게 웃기고 싶어서 하시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아직도 속 시원하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속 시원하게 이해를 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을 의도하고 말씀하신 것을 근거를 다 영감적으로 떠오르게 해주는 그 분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성령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지금 그래도 아직도 알쏭달쏭한데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다음 날인가 제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5시 이후에 자기가 어떤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바빠서 그런데 아빠가 손자 손자 이름이 제스틴 입니다. 아빠가 제스틴 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도 보고 싶은데 그래 데리고 와 그래서 엄마가 우리 딸이 제스틴 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일을 끝내고 오늘 우리 손자 하고 같이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차를 같이 탔는데 그날 따라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현금이 3,000불이 들어왔어요. 미국 사람들이 주로 현금을 안 써요. 어떤 분이 이사를 간다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치료비가 밀렸던 3,000불을 현금으로 딱 내고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현금하고 수표하고 넣고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데 우리 손자가 아 할아버지 중요한 부탁이 있대. 뭐 그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아 이 부탁은 할아버지가 오늘 꼭 들어주시면 좋겠대. 그래서 뭔데 너 부탁이라면 할아버지가 왜 안 들어주겠냐 얘기해 봐 그랬더니 할아버지 자기가 지금 3개월째 아이스크림을 못 먹고 있대. 우리 딸도 뉴스타트를 잘 시킨다고 아이스크림은 한 달에 한 번만 사준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기끼가 있다든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가 하면 한 달에 한 번도 안 사줘. 그러니까 벌써 두 달을 못 먹고 석 달째 아직도 못 먹고 있대. 심각하대 자기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죽겠대. 그런데 엄마는 안 사준대 아직도 왜? 자기 컨디션이 안 좋다고 코를 훌쩍 꺼린다든가 열이 약간 있다든가 이러면 안 사주는 거야. 그래서 할아버지 오늘은 할아버지가 꼭 아이스크림을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흔쾌히 야 아무리 아이스크림이 건강식은 아니지만 그때 아이스크림이 4살인가 그랬는데 4살짜리가 아이스크림을 석 달째 못 먹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너무 잔인하다 싶어서 그래 할아버지가 사줄게. 그래서 아이스크림 집에 갔단 말이에요.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시켜서 지어주고 그때 아이스크림 한 개 상당히 큰 아이스크림이 양이 많아 많은데 2불이었어요. 2불 그런데 아이스크림 2불짜리 하나 사면서 신용카드를 쓸 수도 없고 현금을 2불이 있으면 줘야 되는데 2불짜리 잔 돈이 1불짜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3,000불이 현금이 있는데 그게 다 100불짜리 그래서 100불짜리를 하나 꺼내서 아가씨한테 줬어. 그러니까 아가씨가 100불짜리 한 장을 딱 받고 98불을 거스름을 줘야 되잖아. 한참 걸리는 거예요. 거스름도 그 손자가 눈이 휘둥그래서 할아버지는 한 장밖에 안 줬는데 한참 세서 돈을 이만큼 받는단 말이야 거스름도 얘가 놀라서 할아버지는 한 장 줬는데 왜 그렇게 거스름도 많이 받냐 그 돈이 굉장히 큰 돈인 것 같아. 그렇다. 그거는 100불짜리야. 아이스크림은 2불이고 그래서 내가 98불 거스름 돈을 받은 거야. 그때는 얘는 100불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할아버지 그러면 그 100불짜리 한 장이 있으면 자기가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얘들은 돈의 가치가 아이스크림을 얼마나 먹을 수 있냐 없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2불씩 한 달에 아이스크림 한 개면 2불이야. 그러면 이 100불짜리는 아이스크림 50개야. 그러니까 5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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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까 4년 하고 2개월이야. 그렇죠. 그래서 네가 지금 4살이냐. 네가 8살 거의 9살 될 때까지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돈이야. 그랬더니 얘가 앞으로 4년 이상을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돈을 할아버지가 갖고 있어. 그 할아버지는 그럼 그 100불짜리가 얼마나 있냐. 좀 꺼내보래. 3,000불 100불짜리가 30개월 그러면 100불짜리 1개 가지고 4년을 먹는다. 그럼 30장 가지고 몇 년을 먹어요? 120년? 그러면 얘가 눈이 휘둥그려서 세상에 아이스크림을 자기가 120살 때까지 먹을 수 있는 와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할아버지는 재벌이구만 그래서 제가 폼을 탁 잡았어요. 할아버지는 망군의 할아버지 그래서 너는 자 망군의 할아버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이래 해야 돼요? 너는 할아버지 걱정할 필요 없다. 이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니까 네가 필요한 거 뭐든지 사준다. 그래야 망군의 할아버지지 그런데 여기 망군의 하나님은 좀 이상해요. 망군의 하나님을 캐놓고는 뭐라 그래요? 양식 떨어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코미디야 진짜 네 그래서 망군의 할아버지다. 그러고 생각하니까 이 성경 구절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여기서 실마리가 풀리려나? 그런데 그래도 실마리가 안 풀렸어요. 그런데 그런데 얘가 아이스크림을 너무너무 이제 석 달 만에 한번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렇게 맛있게 입을 짭짭 얌짭 맛있게 먹는데 제가 아이스크림을 한입 얻어먹고 싶더라고요. 뭐 그래서 제가 저스틴 할아버지 한입 나눠먹어 먹었다. 어떨까? 했더니 할아버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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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때 같으면 왜 할아버지 한입 안 줬겠냐 그런데 이거 석 달 만에 한번 먹는게 돼가지고 도저히 나눠먹고 싶은 생각은 없대요.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 120년 먹을 돈이 있잖냐.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돈으로 할아버지 껄을 하나 사서 먹으면 되잖냐. 왜 자기 껄을 달라고 하냐. 이것도 석 달 만에 한번 먹는 아이스크림 그렇죠. 그것은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할아버지가 한개 사도 할아버지는 한개 다 못 먹어. 할아버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되고 그래서 그런데 할아버지는 사실 네가 할아버지 보고 먹어 보라는 아이스크림 국에 먹고 싶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네 사랑을 원해. 할아버지가 돈 가지고 아이스크림 사서 뭘 마신지 사지. 그런데 내 돈 가지고 사서 먹으면 네가 주는 아이스크림 맛이 안 나요. 맞죠? 네. 그랬더니 똑같은 아이스크림인데 왜 그러니?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할아버지는 네가 주는 게 제일 맛있어. 그래서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오셨어요. 나는 네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서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는 할아버지가 사주는 것을 받아서 기쁘지만 할아버지는 주워서 기쁘다. 그래서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받는 기쁨만 누리고 있고 맛보고 있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무슨 기쁨? 주는 기쁨만 맛보고 있다. 그런데 네가 만약 다 한입을 할아버지한테 주면 너도 무슨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주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나도 할아버지도 받는 기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기쁨이 두 개만 있던 기쁨이 갑자기 몇 개가 된다? 내가 된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한입만 주면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내가 굉장히 입장곤란 해. 할아버지 이번만 좀 봐달래. 이거 자기는 모자란데 그래서 제가 탁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오늘은 자기가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을 나눠줘도 절대로 안 기쁠 것 같아. 그러면 자기 손해 아니냐 이거야. 아버지한테 조금 나눠주면 자기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 안 기쁠 것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손해만 보는 거지 기쁘지 않을 것 같아. 그때 제가 뭐라 그럴게? 시험해 봐. 네가 기쁠지 안 기쁠지 시험해 보면 되잖아. 만약에 네가 할아버지한테 한입 주고 안 기쁘면 네가 억울하니까 할아버지가 물어낼게. 할아버지 돈 많잖아. 아이스크림 하나둘 살 돈 주면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한입 줘 봐. 기쁜지 안 기쁜지 아 그러니까 이게 손해볼 거 뭐예요? 있어 없어. 손해볼 거 없어. 오케이. 사운드 굿 사운드 굿 사운드 굿 미국 사람들 많이 써요. 어 괜찮은 얘긴데 예 그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미는 거야. 그러면서 할아버지 진짜 조금만 먹어야 돼. 조금만 그래서 조금만 먹어. 그래서 제가 파 해서 진짜 일부러 더 조금만 먹는 둥 마는 둥 파 먹는 척 해 줬지. 그러면서 제가 음 맛있다. 최고다. 내가 이때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 최고지. 최고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어허허허 그래. 웃어. 너 기쁜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돼. 그래서 기쁘냐? 응. 기쁘데? 할아버지한테 주니까.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을 제가 맛을 보고. 무슨 마음이 들을게? 무슨 마음이 들을까요? 제 마음이. 이 녀석이 할아버지한테 아이스크림을 나누고 진짜 기쁨을 누렸단 말이에요. 기쁨만 맛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준 11조는 준 아이스크림 11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었습니다. 왜? 주기 싫어서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댕겨보면 사람들이 11조를 참 내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11조는 안 내면 또 벌받을 것 같고 복 못 받을 것 같고 이래서 그 의무감으로 11조를 내면서 가능한 한 뭐예요? 적게 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뭘 물어보는 줄 알아요? 세금 띄고 내느냐? 세금 띄기 전에 10프로냐? 세금 띄기 전에 10프로냐? 세금 띄기 전에 10프로냐? 곤싱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고. 그런 11조는 여기 나온 대로 온전한 11조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 손자가 야! 할아버지 이제 조금 더 많이 먹어도 돼. 할 때 그때 야! 이런 11조야말로 어떤 11조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라는 것은 정말 내고 싶어서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와 아이스크림을 나누고 싶어서 그 자발적으로 나누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들어 있을 때 온전한 11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아이스크림, 그 녀석이 주는 그것을 먹고 이 할아버지의, 망군의 할아버지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기 써놨어요. 잘 오세요. 할아버지가, 이상구 할아버지가 무엇을 열고? 지갑을 열고 손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쌀 곳이 없도록 사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깐 하나님이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양식을 갖다 줘서 좀 도와달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것은 코미디고 그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코미디고 코미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정말 무엇을 나누는 기쁨? 사랑을 나누는 기쁨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손자가 할아버지 한 번 더 먹어 하여행은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1조를 내면 복 주고 안 내면 복 안 준다는 그런 조건적인 어떤 거래성 대가성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그렇게 어떻게 사랑을 나눴을 때 서로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서 손자는 손자로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런 영적 기쁨 그거를 함께 누려보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거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설날에 세배를 하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세배돈을 줘 주면 이제 손자가 나가서 뭐를 사가지고 와 그럼 할아버지 할아버지 좀 줘 그럼 손자가 안 주잖아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가끔 가다가 할아버지가 배고파 할아버지가 할아버지가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망군의 여호와가 양식이 없다 이런 코미디도 하나님은 하실 줄 아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실 때 정말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린도 전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어떻하다? 따뜻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온유하며 쭉 나가다가 사랑은 무례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무례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질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한다 자기의 뜻대로만 요구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뜻대로만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지 않는 사랑이다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유익을 구해 상대방의 우리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 살아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체하니 하며 사랑은 절대로 무내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진노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갑질하는 무례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부드러운 온유한 그렇죠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참 무조건적 사랑은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11조 내기가 싫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11조 내기 싫다고 하면 돼요 하나님 지금은 11조 제가 낼 만큼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에 그렇게 감동된 것 같지는 안타고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게요 그래 괜찮아 내가 무슨 네 돈이 필요한 줄 알아 너도 나하고 뭔가 사랑을 나누고 싶을 때 그때 해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게 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신앙이란 것은 의무적으로 할 때 병들여요 아시겠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벌받는데 지옥 가는데 이런 신앙은 미신적 원시적 신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 이번 달은 11조 낼 만큼 여유가 없어서 못 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내야지 인연 그럴까요 네 그래서 절대로 무슨 의무적으로 그게 제도고 그게 법이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율법이 십자가로 배했다는 말은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어떻게 솔직하게 자유롭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발적인 아름다운 관계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했던 사람들이 자발적 관계 정말 진심으로 이건 아니고 다 의무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전국 못 가 뭐 이런 식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는 싫으면 어떻게 싫으면 싫다고 그런 거예요 왜 싫으면 싫다고 할 수 있어요 싫어서 싫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가 혼낼까 내가 안 낼 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면 내가 솔직해질 수가 돼요 그래서 신앙에 솔직성이 나타나는 자유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결국은 뭐를 지고 있는 겁니까 종교라는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해야 내가 천국을 가는데 이런 차원의 신앙을 여러분이 혹시 이때까지 하고 계셨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유화 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 11조 이야기를 하는 이 성경 말씀 속에 진리가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게 됐다 그러면 그런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를 알면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박수 이렇게 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를 위선에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조건적 사랑의 신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 종교는 인간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종교가 아닌 진리는 우리를 위선으로부터 해방시켜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유 속에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 배우셔야 되고 그 진리를 알 때 그 진리가 주는 자유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다 회복되셔서 치유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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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